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이번 4월 블랙저널은 봄을 맞이해서 꽃벌 테마를 준비해봤습니다. 벌 없는 벌 테마라고 해야 할까요? 육각형의 벌집 모양과 꿀벌의 색깔을 따와서 꽃과 함께 테마를 만들어봤어요. 노란색과 검은색만을 사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테마입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색상은 노란색과 검은색 뿐입니다. 우선 노란색으로 벌집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육각형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노란색 벌집을 길쭉하게 아무렇게나 배치를 해줍니다. 이 왼쪽에는 벌집 모양을 넣고 오른쪽에는 사월 달력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검은색 펜으로 포인트를 줄 거예요. 역시나 벌집 모양으로 육각형을 만들게요. 검은색을 칠해서 검은색으로 또 포인트를 주고요. 마지막으로 꽃 모양을 넣을 거예요. 한국 전통 매화 문양을 참고했는데요. 매화가 아니라 벚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매화랑 벚꽃의 차이는 끝에 갈라진 부분의 유무라고 하는데요. 이 모양은 매화라고 해도 되고 벚꽃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월 달력을 넣을 거예요. 왼쪽에 벌집 모양이 잘 보이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넣어줄게요. 위쪽에 사월이라고 4를 넣습니다. 그럼 달력 페이지는 완성이고요. 오른쪽은 원슬리 로그를 넣을 거예요. 4월 달력을 목록 형식으로 넣을게요. 1일부터 30일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검은색 바탕에 흰색 펜을 사용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검은 배경을 넣고 흰색 펜으로 쓰면 정말 간단하지만 보기 좋은 테마가 만들어집니다. 흰색 펜 하나쯤 구비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검은색 펜이 마를 동안 먼슬리 로그를 3정분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개인적인 일, 가운데는 직업적인 일, 오른쪽에는 이달에 해야 할 일을 넣을 거예요. 이제 다 말랐으니까 요일을 넣을게요. 저는 한글 자음으로 넣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할 일이라고 한글 자음으로 넣고요. 마지막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를 나누면 완성입니다. 다음은 하루 기록 컬렉션을 넣을 거예요. 이 하루 기록 컬렉션은 하루에 한 줄씩 일기를 쓰는 컬렉션인데요. 습관 기록까지 합쳐져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쓰기 좋은 컬렉션입니다. 역시 검은색 펜으로 배경을 넣을게요. 저는 더 쉽게 넣으려고 0.8mm의 펜을 사용했습니다. 검은색 펜이 다 마르면 위에다가 흰색 펜으로 제목을 넣고 아래쪽에는 똑같이 날짜를 목록 형식으로 넣을게요. 잘못 끄은 부분은 흰색 펜으로 콕콕콕콕 찍어주면 감쪽같이 수정됩니다. 오른쪽 위에는 이달에 하고 싶은 습관을 넣을 거예요. 저는 운동과 독서, 일기, 잠을 기록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를 나눠주면 역시 완성입니다. 오른쪽은 기븐 기록입니다. 이 기븐 기록에서는 예전에 제가 클래스 101에서 했던 기븐 기록 형식을 가지고 왔어요. 봄테마를 만들 때 사용했던 형식입니다. 이번에도 응용해서 넣어보려고요. 꽃받침처럼 1일부터 30일까지 각 날을 지정해주고요. 아래쪽에는 육각형 모양으로 각 기분의 색깔과 형태를 지정할 겁니다. 이제 각 날짜의 꽃대에 육각형 모양을 기분에 따라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제목을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전기록입니다. 금전기록도 역시나 검은색 배경으로 굉장히 간단한 형식으로 만들게요. 우선 배경을 넣어야 할 곳을 모두 칠해줄게요. 검은색이 마르게 기다려야 하니까요. 맨 위에 제목을 넣고 그 아래쪽에는 수입과 저축, 지출에 대한 목표랑, 결산 칸을 넣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내용을 넣을 칸을 만들 거예요. 역시 검은색 펜으로 배경을 넣습니다. 그리고 두 칸, 여덟 칸, 넷 칸, 넷 칸, 여덟 칸씩 나눠줄게요. 펜이 다 말랐다 싶으면 제목을 넣고 수입, 저축, 지출을 넣고 날짜와 내용, 금액, 잔액, 메모까지 넣겠습니다. 간단하게 금전기록이 완성됐고요. 오른쪽은 문화기록입니다. 이 문화기록은 이달의 접한 문화를 넣는 공간인데요. 총 4칸을 만들 겁니다. 꿀벌의 패턴을 가지고 와서 각 칸을 꾸며줄게요. 저는 책과 영상, 음악, 음식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기록하는 건 달라질 수 있겠죠. 역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킷리스트 컬렉션입니다. 벌써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기다리고 있네요. 위쪽은 2분기 버킷리스트라고 넣을 거고요. 그 가운데 벌집 모양을 가지고 와서 꽃과 함께 넣어줄 겁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으로 마음껏 형태를 잡아줄게요. 노란색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 안쪽에 꽃을 넣을 거예요. 검은색 벌집 안에 흰색 펜으로 매화 문양을 넣고 여기저기 매화 문양을 또 넣어줄게요. 아래쪽에는 위쪽에 있는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 이번 달에 해야 할 일을 넣을 겁니다. 이제 제목을 넣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 아래쪽에 데일리로그를 시작하면 되겠죠. 4월 1일 금요일이라고 쓰고 표시해주면 완성입니다. 네, 이제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볼까요? 네, 오늘은 꿀벌 없는 꿀벌 테마 꽃벌 테마를 만들었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만으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부담 갖지 않고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나저나 벌써 봄이 시작되네요. 빨리 푸릇푸릇한 산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원하시는 콘텐츠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봅시다. 안녕!